안녕하십니까 청정당당 한국사회의 곽주연입니다. 우리 꽉당 제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많이 힘들죠? 또 우리 9월 모평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곧 수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? 지금 찬 바람이 살살 들어오는 게 수능이 지금 다가왔어 다가왔어.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. 많이 긴장하고 힘들 텐데 일단 9월 모평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과목 떠나서 우리 한국사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작년과 비슷하게 또 여태까지 계속 6월 모평, 3월 그리고 9월 모평도 그렇고 평약이 나왔습니다. 아마 수능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정도로 평약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나의 위치, 나의 등급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. 혹시 3등급, 4등급 이런 친구들은 약간 불안해. 솔직히 간단간단하게 맞춘 애들은 조금 불안할 수 있어. 그렇다고 또 너무 막 달릴 필요는 없고요. 조금만 유지하면서 조금만 유지하면서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이 뭔지 그 부분만 조금만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또 1등급, 2등급까지 맞은 친구들. 그런 친구들 역시 난 좋아. 에이 시험 뭐 잘 보겠지. 손을 놓으면 안 된다. 손을 놓으면 결국 조금씩 쇠 나가. 그래서 결국 까딱하다가 최저 등급을 못 마치거나 갑자기 4, 5등급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런 친구들도 나의 약한 부분이나 또는 필기노트로 살짝 복습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살짝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. 이제 문제는 4등급 이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? 저 아직도 5등급, 6등급, 7등급 나오고 있어요.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? 지금에서 지금 한국사를 갖다가 막 들이댈 거야? 시간도 없는데 안 된다는 거죠. 여러분이 제가 6월 모평에도 얘기했습니다. 6월 모평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한국사는요. 정확합니다. 정확해요. 총 6개 단원으로 돼 있습니다. 우리 한국사는 총 6개 단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. 1단원은 고대, 선사시대부터, 선사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, 남북국 시대까지 고대, 1단원이란 말이야. 2단원은 고려시대, 3단원은 조선시대, 4단원은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일제식민지 전까지 개항기라 그래요. 흥선대원군부터, 아직도 이게 언제부터 언제부터 모르면 안 돼요. 흥선대원군부터 일제식민지 전까지, 5단원은 일제식민지란 말이야, 일제식민지. 6단원은 광복하고 나서 지금의 현대까지야. 그래서 총 몇 문제 나와요? 20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야. 지금 계속해서, 이 1단원부터 3단원까지, 이 1단원부터 3단원까지 10문제가 출제되었어요. 이거를 전근대사라고 그래. 전근대사. 그리고 4단원, 5단원, 6단원이 10문제 출제되었어. 이번에도 똑같이, 9월 모평도 10문제, 10문제 출제되었습니다. 정확하단 말이야. 그리고, 그러면 이 나머지 10문제를 또 어떻게 배분하느냐. 고대에서 3문제, 고려에서 3문제, 조선에서 4문제. 이번에도 이렇게 출제됐어. 개항기에서 4문제, 일제시대에서 3문제, 현대사에서 3문제. 이렇게 출제되었어. 이 한 문제가 바뀔 수 있어요. 일제에서, 일제가 4문제 되고, 이게 3문제 될 수도 있어. 고려나, 고대사에 4문제가 될 수도 있고, 이게 3문제, 3문제 될 수도 있어. 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. 근데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앞부분만 주구장창 파는 애들이 있어. 앞부분만 계속 다시 첨부통부하는 애들이 있어. 안 된다고요. 근데 그 친구를 보면 현대사가 약해. 어떤 친구는 일제시대가 약해. 어떤 친구는 조선시대가 약해. 그래서 여러분, 틀린 걸 보란 말이야. 틀린 걸 가만히 보면 나의 약점이 있어.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. 아, 내 조선에서 보면 잘 모르겠더라. 여기까지 고대와 고려는 잘 아는데, 조선이 내가 약해. 그러면 조선을 여러분이 조금만 파고들면, 어, 내가 보통 여기서 반띵하는데, 아니면 한 문제밖에 못 맞추는데, 이거만 여러분이 딱 강의, 조선 파트만 살짝 들어보란 말이야.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걸 쳐보란 말이야. 그러면 이게 딱 그냥 점수 올라가면, 한 등급, 이 등급, 한 등급, 두 등급 딱 올라가. 내 약한 부분만 탁탁탁, 아, 난 요거와 요거가 약했는데, 들어가는 순간, 금방 등급이 올라간단 말이야. 그래서 여러분이 약점을 파고들고, 이렇게 공부한다면, 전략적으로 공부한다면, 마지막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아직 늦지 않았어요. 힘내시고. 자, 역시 또 중요한 거는, 마지막까지 여러분이, 틈날 때, 다른 공부하면서, 틈날 때, 한국사 한 번 복습 정도 해주셔야 돼요. 손을 놓는 순간, 결국은 여러분이 자꾸, 나중에 가물가물해서, 어, 이건가 이건가 가물가물해서, 실수해서 한 두 개 더 틀리면, 등급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심하시고, 자, 역시 해설 강의를 통해서, 정답 체크뿐만 아니라, 선지 분석을 통해서, 뭐가 어렵고, 뭐가 쉬운지, 아, 그리고 어떤 것들이, 아, 뭐였지? 이런 것들을 선지 분석에서 복습하면서, 여러분이 다시 한 번 큰 그림을 정리해본다면,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1번부터,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